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바로바로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 중에서도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와 의열투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금 복잡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많은 단체와 이제부터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정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은 바로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활약하기가 많이 어려웠죠. 게다가 또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업 같은 걸 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들이 어디로 많이 이주했을까요?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의병전쟁이 결국에 잘 되지 못하고 나서 남한 대토벌작전 이후에도 만주나 연해주로 많은 의병들이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0년대에는 우리가 뭘 하게 됐을까요? 만주 연해주 지역에 여러 독립군 부대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체 조직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그곳에서 우리끼리 으쌰쌰 잘 살고 있었죠. 그곳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됐던 게 바로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20년대에는 대표적인 전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첫 승리를 거뒀던 그 전투가 바로 05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군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일본군들이 공격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홍범도와 그 다음에 최진동 그리고 안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인데요. 주로 사실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주로 나옵니다. 이거는 영화화도 돼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승리를 거둔 게 봉호등 전투예요. 와 일본군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리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계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 조작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제 훈춘 사건이 되겠습니다. 봉호등 전투 이후에 대규모 군대를 좀 보내야 되는데 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좀 조작을 해서 중국 마적단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사관을 습격하도록 하고 만주로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간도에 있는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만주 바로 이곳에 있었던 군인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또 하게 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과 그 다음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단 이러한 군대들이 청산리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죠. 우리는 몇 명에 다치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이 지역에서 한 10여 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잘 알고 있었고 특히나 이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냥 사람들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이 도와준 거예요. 간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큰 승리, 지형 지문을 잘 이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봉호동 전투. 그 사이에 훈춘 사건 조작해서 많은 군대를 보냈지만 청산리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그래도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군인들이 했는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봉호동 전투에서는 홍범도, 봉홍 연결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청산리 대첩인데 지도를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자, 둘 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간도 지역 있죠? 북간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봉호동 전투고요. 그 다음에 훈춘 사건 조작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청산리 전투까지 가게 됩니다. 보면 어때요? 청산리가 좀 더 좌측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김좌진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봉호동에 있었던 홍범도도 사실 여기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중심이 한 명, 홍범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김좌진과 홍범도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1920년대에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 삼전자 전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옵니다. 봉호동과 청산리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투 얘네가 이긴 이유를 봤더니 아, 간도에 있었던 애들이 도와줬구나. 간도에 있는 애들을 다 학살해야겠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렇게 한인촌을 습격해서 많은 한국인을 학살하고 죽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독립군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이때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다? 아,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소련의 지원을 받겠네요. 이동은 가능할 거야. 연해주를 다 같이 이동을 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밀산부라는 곳에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게 되고요. 러시아로 옮겨가게 되죠. 자유시, 이름에서는 뭔가 자유가 느껴지죠? 러시아 명으로는 스보보든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이동을 했는데 어머나, 여기에서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휘할래, 네가 지휘할래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또 러시아 상황도 자체가 사실 백군이다, 적군이다 해서 러시아도 사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련의 지휘권 양도, 우리한테 지휘권을 다 넘기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우리 독립군인데 말도 안 되잖아? 거부를 했더니 독립군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했다. 즉, 무기를 다 뺏어갔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래서 다시 이제 정한 독립군들을 학살하고 자유시에서 다시 또 이동을 해오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봉호동 전투, 그죠? 그 다음 혼춘 사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대첩, 간도 참변이 있더라. 그런 다음에 밀산부에서 집결해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자유시 참변 일어났던 거죠. 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건 보여주면서 이 앞뒤 상황 묻는 문제들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자, 봉호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밀산으로 집결해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자유시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무장해제를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더라라는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참부의 성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의 조직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참정신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참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혁명을 해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민정조직,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나 산업활동 같은 거 하는 거 볼 수도 있고 군정조직으로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사법을 각각 하는 자치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와,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일본 애들이 또 이거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 그래서 만주 군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미스아 협정이라는 게 체결돼서 야, 너네들이 중국인이지만 한국 애들 잡아오잖아? 독립군 잡아오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뭐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불을 켜고 얘네가 이걸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활동해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 세 개를 다 유지하기가. 그러니까 이거 다시 통합해서 두 개로 만들자. 그래서 북만주와 남만주로 나누어서 3부 통합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부가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밑에 각각의 군대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남만주에 있는 국민부 위패에는 이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의회 밑에는 한국독립단과 한국독립군이 결성이 되는데 요게 이제 1930년대에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던 대표적인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연결을 좀 잘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군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1920년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봉호동 전투. 누구야? 봉후.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청산리대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좌측이었죠? 김좌진. 그리고 홍범도도 역시나 가담합니다. 두 가지 전투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30년대가 돼서 활약했던 게 바로 이 두 단체가 되겠는데 두 군대가 되겠는데 이름에서부터 좀 연결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북한 느낌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 그래서 약간 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사회주의 계열인 경향이 크고 그래서 결국 약간 북한 쪽으로 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선혁명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봉자 보이시죠? 약간 뒤에 이름이 봉자 들어간 인물이 여기 좀 많아요. 그런데 가운데 봉자 말고 약간 끝에 봉자가 들어가는 경우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인 경우가 좀 큽니다. 그래서 김두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원봉도 살짝 그런 편이고요. 나중에 북한으로 가죠. 그리고 양세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봉 쪽 있으면 약간 북한과 느낌이 비슷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나중에 30년대에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아 여기 약간 북한 사람 느낌이잖아. 조선 약간 봉이. 그래서 이 봉이는 좀 촌스럽고 약간 북한 느낌 이렇게 가면서 얘네들은 그래서 영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북한 사람은 뭔가 딱딱하잖아. 시키는 대로 막 하고 공산주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영흥이 없구나. 영릉가 흥경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30년대 전투예요. 통합운동은 29년 말에 일어나지만 전투는 30년대 초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단과 한국 독립군. 한국이죠.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지청천이 있습니다. 지청천. 천 어떤 느낌이에요? 하늘천. 아 한국 독립군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한국 독립단 기억해 주시고 이 지청천 선생님이 이제 애완동물이 있대요. 어떤 애완동물이 있냐면 사자를 두 마리나 데리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쌍사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사도하자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투명이 사실 되게 많지도 않아요. 항상 나오는 거 여기에 플러스로 방금 봤던 공홍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20년대, 30년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리더했던 그런 군인들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부가 성립되고 모의 외 미스의 협정 이후에 자꾸 피해를 받으니까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났더라. 이들이 나중에 무슨 전투를 했는지까지도 함께 결국 연결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의열투쟁으로 가볼게요. 독립군은 말 그대로 군대입니다. 그러면 의열투쟁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정말 이 식민지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내 목숨을 희생해서, 내 한 목숨을 희생해서 폭파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열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단체 두 개죠. 의열단과 한인의 국단. 여기는 인물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의열단은 19, 19. 근데 약은 20년대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한인의 국단은 30년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20년대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그나마, 그나마 좀 국내에서 문화통치라서 어느 정도 조금 가능할 때잖아. 국내의 이런 이제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폭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의열단을 처음에 이제 구성했던 인물은 바로 김원봉입니다. 아 더 이상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직접 혁명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아서 의열단원들을 모집하고 아주 중요한 이제 일제의 그런 통치기관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누가 던져? 박재혁이 던지죠. 박재혁, 비읍이잖아. 그래서 부산경찰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김익상이죠. 김익상, 상. 가장 높은 곳에 던졌습니다. 윗상이죠. 그래서 조선총독부에다 던지고요. 그 다음에 김상옥, 상옥, 옥이죠. 옥은 어디? 감옥이겠죠. 어딜 가면 감옥 갈 수 있어. 그렇지. 가장 높은 감옥,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에 있겠죠. 바로 그래서 종로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재혁이랑 다른 거야. 박재혁 비읍이니까 부산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김상옥이잖아. 상옥이잖아. 어디? 가장 우리의 수도에 가는 감옥. 그래서 공로경찰서 이렇게 가시고요. 김지섭, 어떤 느낌 나? 소지섭 느낌 나잖아. 소지섭하면 약간 어떤 느낌? 한류 열풍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그쵸? 유명하니까. 자 그래서 김지섭은 일본 왕궁에. 아 이분은 해외에서 던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석주 같은 경우에 주, 석, 돌석이죠. 돌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자 돌기둥은 어디다가 막아? 땅이 박겠지? 그래서 땅과 관련된 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식산은행 등의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이 어디에 던졌는지까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사실 순서 맞추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워낙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물어보진 않는데 어떤 인물이 어디다 던졌는지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의열단의 노선 변화로 좀 가보기 전에 30년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잘 볼게요. 한인의 국단인데요. 한인의 국단은 김구가 조직을 합니다. 김구 하면 임시정부잖아. 왜 조직했을까? 당시 임시정부가 너무 침체되어져 있어서 좀 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렇게 한인의 국단이라는 것을 어디에? 상하이에서 조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왠지 느낌상 외국에 있는 단체니까 외국에서 뭔가 활약할 것 같은 느낌 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번 던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 번 던지는데 일본에 던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아까 김익상 말고 김지섭 있었죠? 일본 왕궁에다가 던진 인물도 있었어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도쿄에서 같이 이제 국왕의 마차에다가 던지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 바로 이봉창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윤봉길 선생님인데요. 이 봉봉 브라더스 이 봉봉 브라더스가 바로 한인 애국단 그래서 가운데 봉자 잘 봐주시면서 먼저 이 봉창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왕궁의 마차, 차, 창 이렇게 연결 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마차에 봉창이 던졌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냐면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국왕의 폭탄을 투척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걸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좀 보도를 약간 일본을 비판하는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본 애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야 중국 애들 가만히 있는 왜 저런 식으로 막 말을 해? 그래서 결국 중국 애들까지 또 공격을 엄청나게 하게 돼요. 그럼 중국은 왜 그랬느냐? 당시 사실 먼저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봉창이 폭탄 던져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조금 난 좋게 서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하이 사변이라는 게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상하이에 이제 얘네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상하이 사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상하이 사변 우리는 지금 이거 성공했고 너무 기쁘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 거기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일본인 고관들이 모여 있겠죠. 그거 폭탄 던지신 게 누구? 윤봉길 선생님입니다. 그게 있었던 게 바로 훈커우 공원이었어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을 하셨죠. 이걸 보고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라는 인물이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우리 중국인들도 못해네. 엄청난 일이다. 저 작은 나라에서 이런 걸 했구나.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과의 연합의 계기를 마련해서 새로운 우리의 그런 독립군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라서 윤봉길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인물과 여기 나온 인물도 연결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누군지 어디 단체의 사람인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봉봉이 한인애국단 김구고요.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김원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머지 분들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우리 독립했나요? 아쉽게도 못한 거야.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조직적으로 결국에는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군대가 운영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중국의 황포군간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난징에다가 만들고 이 난징에 맞는 남의 민족혁명당까지 조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이름부터 약간 혁명 뭔가 민족 느낌 약간 북한 느낌 나죠? 사회주의 계열이 좀 장악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원래 조소왕, 지청청 같은 사람도 들어가져 있었는데 결국에 이들이 탈퇴해서 음시정부 쪽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엄청 자세하게 사실 한국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알아두고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랑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은 해두는 거랑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좀 파악은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열단과 관련된 상황과 한인애국단에 관련된 상황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인물 같이 한번 봅시다. 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이렇게 폭탄을 들고 있으시면서도 아주 결의에 찬 모습? 그리고 되게 여기는 활짝 웃고 계신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좀 그래도 사진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한인애국단 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서 하나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죠? 자,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의열투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강욱이 선생님은 60대 노인인데도 조선총동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셨고요. 국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박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런 암살 시도하다 체포됐던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조명아라는 인물은 이제 타이완, 타이중시에서 육군대장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인물도 있는데 이분들이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주로 답은 봉봉브라더스라던가 혹은 뭐 나석주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단원들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조선혁명선언 좀 먼저 보고 갈까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쓴 글인데요. 이게 바로 의열단이 조직되는 행동강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져 있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혁명으로만 가능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떠한 혁명을 할 거냐면 양병 10만이 폭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다. 아무리 10만 군대가 있어도 우리는 폭탄을 통해서 그거 하나 없애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의열활동을 펼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혁명을 하자라는 이상적인 조선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무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좀 쟁취하자. 이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랑 관련해서 자료 읽기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자료는 지금 아까 했었던 간도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자료 보여주면서 앞뒤 사건 물어볼 수 있겠죠? 간도 참변이 일어났던 건 뭐 때문이야? 청산리 대첩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도에 많은 한국인들이 죽게 되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이 총 맞은 곳 두어 군데 살은 다 타버리고 방화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밀산부에 직결해서 우리 자유시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정비를 해보려 했는데 안 됐던 거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아온 애들을 또다시 이제 공격하려고 일본이 무슨 짓을 벌인다?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만주의 군벌들과 결탁하여 독립군을 죽이려고 했더라라는 거. 결국 미스야 협정 이후에는 다시 3부 통합운동이 펼쳐지면서 남만주의 국민부, 그 다음에 북만주의 혁신의회 그 밑에 각각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그 밑에 각각의 군대. 그래서 양세봉, 지청청까지 연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미스야 협정 내용 보면 어긋아져 있냐면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지 지보자를 체포해서 경찰에게 양도한다. 이런 내용 나오죠. 한국인은 모두의 휴게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도안자를 검거해라. 누가 검거해? 만주 군벌들이 하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 개념 확인으로 가볼게요. 독립군 연합부대는 훈춘 사건을 명분으로 출병한 일본군을 어디에서? 청산리에서. 이거 청산리 이끈 사람 누구예요? 김좌진이요. 그리고 홍범도도 함께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훈춘 사건 이전이 봉호동입니다. 자 간도참변 이후 독립군 주력부대가 밀산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군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단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총재는 서일이고 대한 독립군단이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이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산부가 만들어졌다가 산부가 다시 또 미사협정 이후에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북만주 지역 혁신의회 상하에 희응으로 시작하는 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이거 군대죠. 여기 당이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는 한국독립군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군대. 이거를 지휘하는 조직 같은 게 한국독립당이 되는 거고요. 간도참변, 자유시 참변 등을 겪은 독립군은 조직 재건에 착수해요. 그래서 참정신을 마련한 거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되겠습니다. 참정신. 순서로서는 사실 4번 좀 얹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3부 통합운동, 미사협정 이후고요. 소련과 조선총독부는 미사협정을 체결해서 만주를 탄압한다. 소련인가요? 소련 아니에요. 만주의 군벌들이 되겠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났다. 그렇죠. 미사협정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를 좀 합쳐야 된다. 이 지기가 좀 그랬어요. 20년대에는 우리가 독립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서로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좀 합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게 3부 통합운동이 되겠더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1920년대랑 관련해서 이제 전투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겪은 시련들, 독립군의 큰 승리와 함께 시련. 순서 너무 중요하죠. 각각의 사건에 연결연결 잘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 그래서 만들어진 그 3부 통합운동에서 나왔던 그 군대들이 30년대에 중국군과 함께 연합해서 작전 펼치는 것까지 꼭 같이 기억해두시길 바랄게요. 쭉 같이 만주쪽은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열활동을 펼쳤던 의열단과 그 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단. 각각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디에 던졌는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누가 조직했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20년대, 30년대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열활동들이 결국 우리의 이런 독립에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것까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단체도 많고 인물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단순 암기가 많죠.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힘내셔서 꼭꼭꼭 잘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